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 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노트 8t 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지금 거의 3년 지난 시점에서 왜 갖고 왔냐 하면은 이번에 보여드릴거는 안드로이드 11의 원유아이래 미유아이 11을 탑재된 샤오미 8t 를 한번 살펴볼 거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안드로이드 10 미유아이 12 를 리뷰를 하고 안드로이드 11 로 업그레이드를 한거를 또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미유아이 12 라고만 적혀있어 가지고 아 그냥 미유아이 12 안드로이드 10 마이너 업데이트 구나 하고선 업데이트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안드로이드 11 이더라구요 안드로이드 11은 미유아이 12가 아니라 13이 아니라 그냥 12로 그대로 네임을 가져가는 바람에 헷갈려 가지고 안드로이드 11 로 업데이트를 해버려 가지고 그냥 어차피 미유아이 12 그 기본적인건 똑같다 보니까 그냥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설정해서 이따가 보겠지만 더블 탭해서 깨우거나 전원 버튼 로 깨우거나 아니면 들어서 바로 깰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깨우면은 요렇게 락스크린이 보이는데 아이고 요것도 요게 업데이트가 언제는 지울 수가 있고 언제는 또 안주어지더라구요 지금 안주어지는데 나중에 지워지면 그때 제대로 된 락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 왼쪽으로 빌어서 바로 리 미 리모트 왜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led 이렇게 큰 화면에 두개의 기능 땅 있는거 너무 좀 아쉽긴 한데 좀 너 유기 커스터마이징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또 오른쪽에서 밀면은 바로 카메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1 5초 정도 기다려야지 카메라 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위로 밀어서 여기 지문 인식 센서가 있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열면 됩니다 뭐 하드웨어 같은 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미우아이 11 하면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미우아이 12 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면은 홈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요 홈 화면 같은 경우는 뭐 미우아이 11 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홈 화면이고 왼쪽을 내리면은 모든 알림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내리면은 모든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많이들 아이폰 따라 한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은 미우아이가 안 사위가 아이폰을 따라서 한 개 맞겠지만 또 이게 길게 생각을 해보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안드로이드 4.2 같은 경우에 태블릿 모드일 때 왼쪽에서 하면은 알림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스와프하면 빠른 설정이 나오는 기능은 안드로이드 또 원래 있었어요 태블릿 근데 5.0 롤리 팝 가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는데 그걸 이제 애플이 얼른 아이폰 10 때 요거 도치 생기면서 주워온 거죠 그래서 뭐 원조가 어디냐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원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애플도 고소 안했고 하니까 뭐 좋은거에요 서로 그러고 요게 홈 소화 면은 뭐 딱히 볼거 없죠 뭐 요게 앱 드로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길게 빈 공간을 길게 누른 누르거나 아니면은 핀치 인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에 나서 배경화면을 바꾼다거나 위젯을 추가를 한다거나 홈 화면 설정을 간단하게 바꾼다 그래서 전환 효과를 뭐 슬라이드라 있지 공중 제비로 할지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일곱까지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화면 설정에서 어떤 거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을 할지 요걸 기본 화면 하면 이제 홈 화면 이쪽으로 와 나오겠죠 뭐 이런거 그러고 레이아웃 4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큰 화면 4 곱하기 6 하면 저는 좀 답답해서 5 곱하기 6 으로 사용하고 있고 설치 제거된 앱 셀 치우기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 앱을 삭제 라면은 요게 다 왼쪽으로 이루어 주 채워 넣는 뭐 그런거고 레이아웃 장금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동이 안되죠 내어지 잠겨 있으니까 더 보기 하면은 설정이 할 건데 요거는 나중에 설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어 그러고 처음이 앱 같은 경우는 어 딱히 먹을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인 카메라 이비고 여기서 위에 보면은 뭐 플래시 설정 hdr ai 그러고 요거 필터 그리고 뭐 비와 라고 되어있는데 요거 뷰티 베이스 그리고 여기서 구글 렌즈로 바로 가는 그런 단축키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모드에서는 1대 1 3대 4 9대 16 풀 그리고 타이머 3초 5초 10초 그리고 자세한 설정 눈금 을 어떤식으로 할지 로 센터 마크 뭐 수평계 동 있고 매크로 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카메라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일반 일반 48매가 카메라 그리고 8매가 초광 카메라 2매가 접사 2매가 그 거리 침도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접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로 매크로 요거 눌러줘야지 이런식으로 접사 를 할 수 있고 요게 자동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근데 2매가 픽셀 이다 보니까 기대는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0.6 배 그리고 1배율 그리고 2배 2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줌이다 보니까 광각 그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리면은 편집 여기서 모든 모드를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를 난 여기서 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빼면은 올리면 파노라마가 여기 있고 여기 넘기면은 여기 파노라마가 없죠 이런식으로 저는 그냥 요거 다 일단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왼쪽으로 와서 짧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대 90초까지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가면은 그냥 기본적인 설정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1배율에서 밖에 촬영이 안되고 어 해상도는 1080에 120프레임 720p에 240프레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최대 4k 30프레임 그리고 1080 30프레임이고 설정에 가서 타임랩스 간격을 최대 60초 간격해서 1600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 가면은 1080 60프레임 그리고 4k 30프레임 정도 가능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또 매크로 비디오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초광각으로 가면은 최대 1080 30프레임까지 밖에 안됩니다 타임랩스도 초광각은 되는데 요 뭐냐 접사는 안되고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카메라로만 가능합니다 사진 아까 봤고 48메가 픽셀 요 48메가 픽셀이 있는 이유가 요 기본 카메라 48메가 픽셀로 찍으면은 요기서 찍으면 12메가 픽셀로 저장이 되는데 픽셀비밈을 해서 요거라면은 48메가를 다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간 모드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초광각 카메라는 없는데 1배 2배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서 뭐 해상도가 아니라 요거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인물 모드 가면은 여기서 조리갯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프로 모드 가면은 여기서 48메가로 찍을지 아니면 끌지 아니면 여기서 렌즈를 광각 초광각 그리고 접사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광각으로 가면은 요기 요거 밝기 아이소 그리고 셔터 스피드 최대 32초까지 그러고 초점 역시 초점까지 수동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는 그냥 평방 파노라마를 찍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파노라마를 찍히는 뭐 요정도고 그리고 자세히 설정에 들어가면은 유서 워터 마크 요사 신 스탬프 추가 면은 요 션이 뭐지 ai 카메라가 뭐 그렇게 더 오토할까 있고 아 기기 워터 마크가 그 샤오미 ai 카메라 그게 고사 신의 타임 스탬프는 요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찍었는지 그거 약간 옛날 막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캠서 그런걸 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워터 마크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4 자리 중국어 또는 18 자리 영어라고 돼 있네요 스마트 제안 이거는 뭐 qr 코드 를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qr 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데 요게 가끔 느려 가지고 속 터져 가지고 어 작동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 총각 외국 도 보정도 해줄 수 있고 사진 품질을 어떻게 할지 볼륨 버튼을 뭘로 할지 로 탭하면서 초점 맞추고 바로 산 찍을지 뭐 그런거 그래서 좀 버팅 길게 눌렀을 눌렀을 때 연속을 촬영할지 아니면 동영상 녹화 할지 그리고 반셔터 처럼 요거 초점 잡는 모드도 있습니다 뭐 사용자 지정해서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카메라 모드를 여기에 더보기 할지 아니면 더보기 탭을 할지 아니면 색상을 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 같은 걸로 했는데 노란색으로 할지 이건 색깔도 지정 뒤 지정이 가능하고 소리도 여기서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저장할지 셔터홈을 할지 그리고 주머니 모드 요 주머니 있을 때 요거 화면을 잠올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설정에서 다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전모드 저장 그러니까 만약 48메가로 사용을 하고 껐으면은 다시 48메가로 되는 안티밴딩 뭐 그런 기본적인거 이렇게 사진 카메라 입을 받고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사진 퀄리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확실히 여기에 잘 나오기는 합니다 주광에서는 꽤 잘 나오고 그리고 특히 석양이나 뭐 하늘 같은 거를 찍을 때 아이폰 13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이폰 13은 제대로 화이트 밸런스를 못 잡고 약간 오버를 해가지고 뭔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색칠을 하는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꽤 정확하게 잡을 때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었죠 당연히 아이폰이 더 정확하게 색감을 잡아 냈는데 얘는 뭔가 색감을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HDR 기능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게 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3년전 200달러짜리 그러니까 한 30만원대 스마트폰이고 아이폰 제가 비교한 거는 아이폰 13인데 요거는 가장 촬영시점 가장 최신 아이폰에다가 가격이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은 얘가 그렇게 나쁜 카메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야간에 가면은 여기 노이즈가 많이 끼고 특히 초광각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광에도 노이즈가 꽤 낄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아쉽고 그리고 또한 요 색감 차이가 꽤 크죠 초광각이랑 그냥 일반각이랑 카메라는 그래도 요 가격대에 3년전 핸드폰인데 3년전 200달러 그러니까 완전 저가용 카메라에서 요정도면은 꽤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에 가면은 모든 재밌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 있죠 설정에 가면은 약간 원 UI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그런게 있는데 뭐 그렇고 내 기기 가면은 요게 MIUI 12의 약간 메인 테마 같은 건데 요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크게 네모나게 요렇게 하고 요기도 보면은 요거 가장 중요한 요 4개를 큼지만 않게 네모로 해놓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토글로 해놨죠 요것도 중요한건 크게 작은거는 리스트로 요런식으로 끌어놓고 또 여기 저장 용량 보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요 물 차오르는 것처럼 요거는 요런 재밌는 애니메이션은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MIUI 버전 가면은 지금 보면은 MIUI 12.0.3 그리고 안정된 스테이블 모드인데 요거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12.5.2 업데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리뷰를 다 끝마치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기 이름 가서 여기서 뭐 원하는대로 기기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저장 용량은 지금 가면은 요게 요렇게 해서 뭐 확보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어떤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다리면은 요게 내가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겠죠 또 요게 문제가 eMMC라 요런 계산하는게 좀 느립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12기가 정도 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64기가에도 12개를 먹으니까 대략 한 52기가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MIUI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11 그리고 안드로이드 보안 업데이트는 2021년 10월 1일 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MIUI 12.0.3 버전에서 그거니까 업데이트라면 요것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거에요 전체 사양 가면은 여기서 뭐 RAM CPU 그런 기본적인 사양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여기서 백업 및 복구 그리고 뭐 공장 초기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인증서 뭐 그런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안 상태 가면은 여기서 뭐 보안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뭐 그런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가면은 요거 기기는 듀얼 심이기 때문에 심1 심2인데 심2는 심카드가 없음으로 나오고 만약 심카드가 두개 제가 꽂혀있으면은 어떤 심카드를 통화 기본으로 할지 어떤거를 데이터 카드로 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MIUI 12 메인 테마처럼 현재 연결된 거는 가장 크게 네모나게 돼 있고 그 외에는 리스트로 되어 볼 수 있고 휴대용 핫스팟 VPN 연결 및 공유 여기 가면은 이제 NFC 이게 홍미노트8 같은 경우는 NFC가 없는데 홍미노트8T는 NFC가 있습니다 그래서 MIUI 11 때는 NFC로 안드로이드 빔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 딱 해서 뭐 사진이나 그런거 전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게 MIUI 11 로 업데이트 되면서 안드로이드 10 에도 없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게 없어졌습니다 대신 니어바이쉐어로 바뀌었죠 니어바이쉐어는 약간 안드로이드판 에우드락 같은건데 요 안드로이드 빔 후속작으로 나온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 해서 여기서 뭐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구글 아카운트도 완전 다른 구글 예정도 다른거 쓰고 앱도 여기는 인스타그램이 설치되었어도 여기는 인스타그램을 내가 설치를 안하면은 설치가 안되있고 뭐 그런식으로 완전 다른 환경으로 쓸 수 있게 돼있고 잠금화면 가면은 여기서 잠금화면 1분 뒤에 잠금화면 화면을 끌지 그 설정인데 절전으로 돼있네요 들어올려 깨우기 요건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들어오고서 깨운다거나 더블탭해서 깨우고 더블탭해서 깨우고 끄고 알림을 위해 잠금화면 깨우기 라고 좀 어색한 번역이 되는데 알림이 오면은 잠금화면 요거 화면을 켜가지고 알림이 왔다고 보여주는건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요거 꺼놨고 요 시계 포맷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업데이트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 못 봤는데 요걸 내가 이런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요게 가장 어 개성있고 잘 만들어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요걸로 사용하고 있고 잠금화면 소유자 정보에서 여기서 뭐 내 이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좌우명이라던가 뭐 분실시 뭐 핸드폰 연락 번호 같은 거를 적어놓을 수 있겠죠 어 그 다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뭐 다크모드 라이트모드 연한 색상 모드 라고 번역이 되었고 여기서 일몰일출에 맞춰서 할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으로 할지 그리고 여기서 뭐 배경화면도 같이 조정을 할지 텍스트도 같이 조정할지 뭐 그런 설정 그리고 밝기 추춘해 가지고 자동 밝기 그리고 일반 밝기 모드가 있고 일광 모드라고 돼 있는데 요게 만약 수동 밝기로 해놨어도 너무 태양빛처럼 밝은 그런 거를 얘가 감지를 하면은 감지를 하면은 감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동 모드인데도 자동으로 밝기를 최대로 올려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뭐 시력 보호모드는 약간 눈에 편한 모드 보기 독서 모드 약간 그런 느낌 이로 뭐 일출일몰때 자동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껐다 켰다 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색 방안 요 번역은 절대 안 바꿔주죠 요거는 색상 조절 모드로 따스함 시원함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고 저같은 경우는 뭐 요게 LCD여서 표준으로 넣으면은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 하면서 물빠진 색깔이어서 저는 그냥 채도로 놔두고 사용합니다 텍스트 크기에서 여기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걸 만약 VR로 사용을 하면은 잔상을 줄일지 아니면 깜빡이름을 줄일지 선택이 가능하고 전체 화면 모드 어떤 앱에서 전체 화면 모드 사용할 건지 그리고 화면 자동 회전 옵션이 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자동 밝기랑 자동 회전을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Ui 11에도 도 이야기했지만 자동 화면 회전을 사용을 안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돌리죠 돌아가는데 Ui가 다 깨지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센서가 은근 민감해 가지고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지 혼자 막 돌아가고 그래 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저는 요거는 꺼놓고 사용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뮤이 11 업데이트 됐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네요 그리고 소리 및 진동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벨소리 그런거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소리를 직접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 요거 소리 어시스턴트 라고 해서 갤럭시의 사운드 어시스턴트 랑 비슷한 앱이 있는데 요게 다중 오디오 소스 그리고 여럿 앱에서 미디어온 조절 요런게 있는데 요게 사운드 어시스턴트 랑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각각 앱의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같이 듣는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삼성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음이 두개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를 가면 음악입이 일시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칠 때 유튜브가 갑자기 일시정지 된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중 오디오는 약간 불안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요거 벨소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설정을 해 놔 가지고 그런데 어 동의 철회를 다시 하도록 동의 철회했다 이거 10초 동안 이거 보라고 이거 다 읽고 하라고 다 알고선 철회를 하는 거죠 제발 철회 좀 해주세요 철회를 하면은 벨소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요게 테마앱으로 넘어가면서 요 사움이 요 이용약간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해줘야지 그 제서야 이제 내가 원하는 벨소리 내가 원하는 알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결론은 내가 샤오미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벨소리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무음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무음모드에서 비디오도 바로 무음으로 할지 아니면 방해금지 모드는 뭐 흔한거고 전화시 진동 그리고 무음모드에서 진동할지 안할지 그리고 진동을 어떻게 할지 탭틱 그 그 햅틱 피드백 에 관한 진동이고 일반에 가면은 뭐 다이얼패드 신호음 해서 여기서 뭐 다이얼패드 누르면은 요거 신호 신호음이고 탭 사운드는 이제 누를 때 요런 좀 짜증나는 소리가 나는거 까 있고 화면 잠금음은 요런 식으로 잠금음 그리고 스크린샷 소리는 요런 식으로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삭제음 같은 경우는 앱을 삭제할 때 요런 식으로 삭제 관들이 그런 소리 요거는 뭐 귀여우니까 놔둘 수 있고 사운드 효과 가서 뭐 이어폰 꽂았을 때 이클라이저나 리모콘을 어떤 식으로 할지 조절도 가능합니다 알림과 재원센터 가면은 어떤 앱의 알림을 잠금 화면에서 볼지 어떤 거를 플루팅으로 볼지 어떤 거를 배지로 볼지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어떤 앱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알림바를 MIUI 스타일로 안드로이드로 할지 그리고 스마트홈을 어떤 걸로 표시할지 만약에 있다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홈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래가지고 스마트홈 할지 아니면 알림바를 볼지 이거는 락스크린 잠금 화면에서 표시되는 거고 상태바가 가면은 여기서 인터넷 연결 속도 바로 볼 수 있고 기아 잠겼을 때 통신사를 표시할지 그리고 만약에 표시한다면은 이름을 어떤 걸로 할지 내가 여기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만 볼지 아이콘 안에 숫자로 볼지 그리고 아이콘 옆에 퍼센테이지로 볼지 그리고 노치 숨기기가 있는데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노치를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뭐 이거는 그나마 이 조그만한 인피니티 유 라고 하는 조그만한 노치여서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폰 같은 그거는 요즘 13에서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노치죠 어쨌든 여기서 아이폰에 대한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홈 화면에 가면은 아까 처음에 여기서 홈 화면 더보기 설정이랑 똑같은 설정인데 여기서 기본 런처 저 같은 경우는 서드 파츠 런처를 하나 설치를 하나 가지고 선택이 가능하고 홈 화면에 가면은 이제 클래식 그리고 앱 서랍 모드 이 앱 서랍 모드는 UI12에서 새로 생긴 건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이 바뀌고 여기서 스와이프 업을 하면은 이제 모든 앱을 설치한 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진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요게 어 미유아이 요 앱 서랍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원유아이 보다도 불편하고 차라리 앱 서랍이 없는 게 더 편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 저는 그냥 클래식으로 설치하고 그러고 뭐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제스처로 할지 아니면 버튼으로 할지 버튼으로 하면 요거를 좌우 반전도 가능하고 제스처로 하면은 요렇게 있는데 뭐 이거 하면은 요게 버튼 나오고 키면은 이제 버튼 요게 사라지겠죠 요거 사라진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제스처 확인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을 볼 때 정말로 뒤로 갈 건지 한 번 더 홈으로 갈 건지 그거 물어봐 주는 거고 요게 미유아이 11 에서는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길게 하면은 이전 사용한 앱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미유아이 12 에서는 요걸로 아이고 이거 제대로 되진 않아요 요걸로 요런걸로 변경이 되는데 이거 뭐 애니메이션 느리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아 미유아이 11 이 그리 오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뭐 설치된 앱 셀 제우기 그거는 아까 봤고 뭐 리어 잠금 아이콘 크기 변경도 가능하고 뭐 그러고 뭐 최근 탭 항목을 정렬을 뭐 세로로 할지 가로 할지 세로로 하면 요런 식으로 가로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안드로이드 기본 그런 거랑 비슷해졌죠 그리고 세로로 했을 때 미유아이 10 인가 11 인가 거기서는 이게 크기가 각각 다르게 귀엽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다 똑같네요 그리고 뭐 제한 표시 뭐 그런게 있는데 아 그러플러 라고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 저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요거 블러 앱으로 설정하는데 이게 뭐냐 카메라를 키면은 요게 보이죠 근데 요거를 최근에 보면 요게 블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요런 깰 같은 기능 그래서 뭐 카카오톡 같은게 뭐 메세지가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블러 처리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못 보겠죠 그러고 여기 메모리 상태 표시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가면은 총 4기가 중 1.4기가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거 상태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한보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쓸데없는 제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끄도록 하고 그리고 배경화면 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요 테마로 만약에 아까 그 권한을 동의를 안 했다면 요게 다시 동의하라고 뜨겠죠 스위치를 통으로 하시면 귀하의 테마 개인정보 보호 그렇습니다 권한을 다시 빼앗고 보면은 배경화면 가도 요런 식으로 동의를 안 하면은 배경화면 누로 못 바꿀 줄 아는데 바꿀 수는 있네요 그런 식으로 그럼 뭐야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어쨌든 요 테마 가면은 또 요게 또 있죠 나가기 하면은 아 그냥 클래식 그리고 리미트 리스 그걸로 저는 요 아이콘이 꽤 괜찮아가지고 그걸로 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비밀번호 가면은 다시 한번 Ui12답게 중요한거는 큼정마롭게 네모롭게 돼있고 나머지는 리스트 그래서 뭐 지문, 얼굴, 블루투스 뭐 그렇게 다 있고 개인정보 보고 가면은 이제 앱에 관한 그런 개인정보죠 그래서 어떤 앱이 위치 정보를 쓰는지 어떤 앱이 연락처에 접근을 하는지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배터리 최적화 특히 뭐 배터리 뭐 알림이 안 온다 그러면은 배터리 최적화에 최적화가 돼있는 앱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최적화를 비활성화를 한다거나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뭐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뭐 PRP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요런 이런 설정에서 다 만져주면 되고 그리고 배터리 가면은 여기서 바로 배터리 전략 울트라 배터리 전략 모드도 있고 여기서 어떤 앱이 배터리를 많이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제안해서 다크모드 켜기 어레이즈원 디스플레이 끄기 뭐 이런게 있는데 웃긴게 요 디바이스 어레이즈원 디스플레이 끄기 켜는 옵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켠다는 거야 켜지도 않은데 다크모드 요거는 LCD라 올레드가 아닌데 다크모드가 켜면은 요게 얼마나 배터리가 왜 LCD가 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크모드 에서 배터리를 아낀다는 거 자체가 올레드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면은 모든 소자가 꺼져있는 거고 흰색이면은 모든 소자가 켜져있는 거죠 RGB 그래서 모든 소자를 꺼놓으면은 당연히 배터리가 전력이 되겠죠 근데 LCD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요 뒤에 백라이트는 계속 켜져있습니다 그래도 배터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위 기종 미11 미11 울트라 뭐 그런 거에서 그대로 코드를 여기다 그냥 갖다 써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뭐 기기를 산 것에 모바일 데이터를 끌지 아니면 캐시를 언제 지울지 뭐 이런 거 어떤 거를 제안을 할지 뭐 그런 자세한 설정들이 있고 그래도 MIUI 11 보다는 약간 많이 다듬어진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시스템 설정 그리고 여기서 앱관리 가서 여기서 각각 앱에 뭐 삭제를 할지 앱을 복제를 할지 뭐 권한을 줬다 뺐다 다 할 수 있고 듀얼 앱에서 여기서 이제 앱을 복사를 해가지고 두 개 다른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개정을 앱 잠금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앱을 잠그겠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가면은 이제 지문 인식을 해야지 유튜브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카톡은 자체적으로 앱에 지원을 하고 뭐 페이스북 그냥 뭐 그런 거를 잠그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잠그면은 다른 사람 빌려줄 때 함부로 내 소셜미디아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앱이고 이제 일반에 가면은 뭐 날씨 및 시간 뭐 바꾸는 거 당연히 있고 언어밀 입력에서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고 입력 현재는 저 지보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키보드 관리에서 각각의 키보드를 설정을 바꿔 줄 수 있고 여기서 지역 설정도 가능하고 버튼 바로가기에서 이제 카메라 바로가기 가 있는데 전원 버튼 두 번 을 누르고 뭐 홈이나 메뉴나 뒤로 가기는 요 버튼으로 바꿔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제스처를 사용하면은 쓸모가 없고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두 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잠그고 화면이 켜지고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켜지기까지 거의 5초 넘게 걸립니다 이거 오는 순간에 내가 이거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고 하고 있는지 여기 게다가 이거 앱도 잠겨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설정을 집계를 했습니다 얘네가 요거는 MIUI 11에서 바뀐게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손전등으로 요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으시 그냥 어 요거 가서 카메라 누르는게 훨씬 더 빨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저는 이거 MIUI 11에서 매우 좋아했던 기능인데 요새 손가락으로 하면은 스크린샷이 찍혀야 되는데 MIUI 12에서는 스크린샷 안 찍힙니다 안드로이드 10까지는 이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11부터 버금과 스크린샷 안 찍혀요 세손가락 제스처 안 먹습니다 요런 식으로 MIUI 12가 안정된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정되지 않고 기능도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그리고 한손조작 모델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튼 없으면은 작동 자체가 안되고 뭐 그리고 뭐 아이고 스피커 청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 소리로 해가지고 요 이어피스랑 요 스피커 뭐 번제를 제거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고 접근성 가면은 뭐 기무중인 접근성들 요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확장 요 원 UI 4.0 에서 추가된 기능 중 하나죠 그래서 최대 뭐 4기가 에서 8기가 추가가 가능한데 요기서도 저장공간 1기가를 레모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샤오미 기본 설정에서도 4기가 로만 나오고 1기가 추가되면 요기 5기가가 돼야 되는데 4기가 로 나오고 그리고 cpu z 에서 확인을 해봐도 요기 4기가만 돼 있죠 요 1기가는 제대로 이게 메모리가 할당이 된건지는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자 옵션 가면은 기본적인 개발자 옵션이 요렇게 있고 그리고 디지털 웰빙 같은 경우는 요 그냥 흔한 구글 디지털 웰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하게 걷기 요게 있는데 요거 만약에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은 여기서 알림으로 어 앞에 보라고 핸드폰을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알림을 띄워 줍니다 이거는 괜찮은 기능인 것 같고 특수 기능 가면은 이제 모든 뮤오에 그런 특별하게 뭐 상위가 자랑할만한 기능들이 여기 있는데 게임 터보라고 해서 뭐 게임을 여기 해가지고 뭐 어떤 아이고 요게 EMFC라 요런거 하면은 느리죠 여기서 뭐 게임 터보 어떻게 할지 뭐 네트워크 최적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 동영상 도구 상자 라고 해서 새로 생긴 기능 중 하나인데 요게 뭐냐 요거를 만약 유튜브를 본다고 합시다 유튜브를 보면 요런 식 아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녹화 스크린샷 그리고 캐스트 그리고 뭐 빠른 설정을 여기서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그리고 뭐 플로팅창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플로팅창 작동이 안 됩니다 뭐 메시지가 오면 이거 보면은 메시지가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플로팅창으로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도 메시지가 알림 오면 이렇게 뜨죠 요렇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로팅창 해가지고 뭐 인터넷 안 됩니다 플로팅창 요거 아마 요것도 제 추측에는 아마 뭐 상위 기종 뭐 미 11 이라던가 그런 기능에 있던 거를 그냥 소스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요 보조공간 같은 경우도 아 제가 이게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미UI 11 리뷰하고선 사용을 안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어 미UI 11 에서는 사진 앱에서 바로 보조공간으로 사진을 옮긴다거나 음악을 옮긴다거나 그게 가능했는데 미UI 12 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사진 요 샤오미 사진 앱 갤러리 앱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 요거 보조공간으로 어떻게 옮기지? 이제 옮길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못 옮기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MIUI 12 가 기능들도 많이 빠지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모드 해가지고 아이콘이랑 텍스트를 크게 하고 뭐 해가지고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미계정 구글 계정 동기야 뭐 그런 재미없는 기능 아! 위치에서 생각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GPS GLONASS 그리고 베이더까지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MIUI 12 MIUI 12 MIUI 11 MIUI 10 부터 이제 미려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MIUI 11 도 약간 잔냉이나 뭐 그런 최적화가 덜 된 모습이 보여줬죠 여기서 홍미노트 8에서 근데 MIUI 12 안드로이드 10 때는 최적화가 MIUI 11 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정말 막 사소한 거에서 버벅거리고 막 이상한 애니메이션 요거 같은 경우도 이상한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안드로이드 11 로 업데이트 되면서 요게 어 그런 어 자잘한 렉이라 뭐 그런게 많이 사라져서 기분이 좋은데 좋은데 여기서 MIUI 11 같은 경우는 요거 누르면 바로 여기서 동그랗게 떠서 앱을 잠근다거나 앱을 끈다거나 아니면 멀티 윈도우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설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설정 다 빼버렸습니다 멀티 인도우 홍미노트 8 MIUI 12에서는 멀티 인도우 사용 불가능합니다 멀티 인도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7 누가 부터 기본으로 들어간 기능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3 부터 들어가는 그런 기능인데 얘는 있던 기능을 MIUI 11에서 있던 기능을 12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뭐하자는 건지 그리고 플로팅창이라고 있는데 플로팅창이 제대로 작동 안되고 그리고 앱을 잠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카톡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니까 앱을 잠궐 수 있죠 잠그는 것도 MIUI 11에서 잠궈놨던 것은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그대로 잠겨있는데 새로 잠궈려고 했는데 MIUI 11은 여기서 누르면 잠궐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그는 거 제가 설정 가서 이거 어떻게 했더라 잠글 때 한번 다 잠궈버리고 앱 잠그면 아니에요 앱을 비밀번호 잠궈버리는 거고 클리어 안되게 하는 게 권한인가 어디서 잠궈던 것 같은데 자동시작은 아니고 뭐 뭐 여기서 설정 안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여기서 이제 지웠을 때 안 지워지게끔 하는 설정을 켜줘야 되는데 요게 꽤나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내가 이거를 굳이 막 설정 다 뒤져가면서 이거 그러고 뭐 여기서 뭐 MIUI 12에서 앱서랍 생겼는데 앱서랍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든 듯한 그런 앱서랍이고 그래서 MIUI 12가 뭐 많이 뭐 따라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용하기 편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것저것 기능도 빠진 것도 많고 제대로 작동은 안되는 기능도 있고 해서 MIUI 12.5가 지금 업데이트 대기중인데 MIUI 12.5에서는 뭐 기본적인 뭐 기본적인 버그는 다 멀티윈도 그리고 멀티윈도 없어졌던 기능도 다시 부활이 되면 좋겠네요 이건 제가 사용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MIUI 12는 아쉬움이 많긴 했는데 뭐 MIUI 12.5에서 고쳐졌는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비디오를 업로드 할 거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좀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뭐 이상으로 MIUI 12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